어떻게 되냐면 김치 시즌이 잘 된대 김치 시즌이 만들어 너도 나도 카피 셰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만들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대기업도 이거 흉내내서 만들었죠. 많습니다. 한 20개 됩니다. 20개 돼요. 아마존에서 1등 했다고 대박 나니까 그 따라 한 거잖아요. 만든 창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된 금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잘 됐다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냉동김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너도 나도 그냥 불닭볶음면 아류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너도 나도 그냥 비비고 만두가 잘 되니까 만두를 만드는 거고 주로 미국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국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보시고 베트남도 가보시고 했을 건데 K푸드를 받아들이는 게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많이. 진짜 진짜 많이 들려요. 진짜 많이 들려요. 일본은 사실 되게 가깝고도 먼 나라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리지널한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여전히. 좀 물론 신박한 것들도 찾으시긴 하지만 그 정도 해봤자 허니버터 정도인 것 같고 여전히 오리지널한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예를 들면 막걸리 삼계탕 아. 이런 것들. 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던. 네. 뭐 전복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김치 시즈닝이랑 과자가 그 일본 전역 동키호테에 다 지금 입점을 했거든요. 근데 동키호테 중에서도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관광지에 있는 동키호텔을 제외하고 정말 일본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동키호테에 가보면 한국 라면이 모든 라면에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근데 일본은 라면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더 훨씬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큰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SNS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 라면이 기본적으로 맛있고 가격이 정말 싸고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싸고 왜냐면 양도 많고 아. 일본 제품에 비해서? 네. 왜냐면 우리나라 라면을 빼고 동남아나 일본 라면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뭐 인도미나 이런 것들은 그 면 자체가 100g 안짝이거든요. 조그맣죠. 네. 근데 저희 거는 이제 100g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양이 많고 가격은 저렴하고 거기에 플레이버가 가득하고 네. 왜냐면 대부분은 다 그냥 탕에 들어가는 그냥 소고기 라면이 많다면 저희는 뭐 랍스타면, 짜장면, 매운 짜장면, 짬뽕 뭐 거기에 불닭에 신라면에 뭐 나가사키 짬뽕에 뭐 하얀 짬뽕에 막 너무 많잖아요. 아. 근데 종류별로 보면 일본도 편의점 가보면 라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물론 제가 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요즘은 한국 라면이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팔려는 라면보다 팔도나 삼양이나 오뚜기나 이런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가는 제품은 더 많아요. 개수가. 아. 그래요? 네. 특히 팔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이 많이 없었는데 랍스타면이라고 있거든요. 랍스타면 저도 아까 얘기하셨을 때 랍스타면이 있어? 근데 랍스타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팔도에서 나온. 아. 그런 이제 다양한 그 나라 현지에 맞는 라면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특히나 팔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보여지지 않는 정말 다양한 라면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상한 이게 도시락 8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내놓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맛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소스를 잘 만들어요. 소스를? 네. 라면 소스도 잘 만들고 라면 액상도 잘 만들고 첨부 소스도 잘 만들고 후레이크도 잘 만들다 보니까 음식의 맛이 너무 다양하고 요리 같은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약간 전통적인 거 좋아하고 거기에 라면. 거기에 라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일본 시장에서 팔리고 있더라. 실제로 메인 매대들 뭐 세븐일레븐 이런 데 로스온 이런 데 가봐도 메인 매대에 다 한국 라면이 갈려요. 일본 라면이 다 바닥으로 가거나 맨 천장으로 가고. 아.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뭐 청정원이나 비비고가 워낙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떡볶이가 유독 잘 돼요. 떡볶이랑 라면. 떡볶이? 네. 청정원이랑 그 나트랑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나트랑 공항에서도 비비고랑 청정원 떡볶이를 팔아요. 네. 편의점에서. 그 정도로 떡볶이의 수요가 되게 커요. 베트남은. 왜 그렇다고 추정하세요? 떡볶이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그리고 특히나 베트남 같은 케이스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 10대 20대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0대 20대의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막 된장찌개까지 가지는 못하고요. 김치까지도 아직은 잘 못 가고 아직은 여전히 약간 그런 분식류의 선호도가 높아서 핫도그, 만두, 떡볶이 이런 류가 잘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음. 음. 그리고 김자반. 김자반. 네. 왜냐면 밥에 뿌려 먹기 좋잖아요. 아. 근데 김자반 좀 맛있어요. 그런 류들. 그리고 뭐 당연히 라면도 잘 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엄청 큰 나라고 음식 종류도 다양한데. 근데 사실 중국은 제가 막 딱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중국은 요즘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뭐 건기식류나 이런 헬스케어 그런 시장, 음료 시장에 반응이 좋아요. 여전히 물론 홍삼도 너무너무 잘 되는데 석류 젤리, 콜라겐 젤리 그런 것들도 반응이 되게 좋고. 음. 그리고 플레이버링 소주. 아. 레몬 소주 이런 거? 레몬 소주, 복숭아 소주, 포도 소주, 샤인머스켓 소주. 아. 저 대학교 때 한참 유행하다가 요구르트 소주 이런 거 유행하다가 요새는 좀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전 세계에서 다 잘 팔립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미국까지 베트남까지도 다 잘 팔립니다. 플레이버링 소주. 네. 샤인머스켓 소주, 복숭아 소주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브랜드가 만들 정도예요. 네. 이름은 소주로? 네. 와. 우리나라 기업이 위스키 만들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중국은 김도 여전히 잘 되긴 해요. 김, 김치 이런 류도 잘 되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과자료를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과자료? 네. 과자료. 네. 왜냐하면 중국분들도 요즘은 그렇게 허마싱션 같은 이런 알리바바에서 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많이들 구매를 많이 하시고. 네. 집으로 딜리버리가 워낙 쉽게 되다 보니까 과자료도. 왜냐하면 과자료나 그리고 요즘에 이번에 저희 갔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혹시 그 곰표 오징어 튀김. 과자 아시죠? 네. 그거 이미 샹하이의 슈퍼마켓은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곰표는 아니에요. 곰표 아니면 중국. 그 곰표는 그냥 아이피를 한 거고. 아이피를 계약한 거고. 그걸 만드는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아라우민가 그렇거든요. 아리우민가 아라우민가 근데 거기에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징어 튀김 과자가 편의점 작은 편의점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이야. 그것도 신기하네. 한국은 약간 곰표 이후에 조금 스러든 거 같은데. 근데 미국 코스트코에 이번에 입점했거든요. 그것도 코리아 트래디셔널 후드인가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해산물이 물론 뭐 일본 오랑 오염수 이런 문제가 있긴 이출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과자는 먹고 싶은데 조금 더 건강하면서 프로틴을 챙기려다 보니까 해산물류가 들어간 과자를 좀 선호하시긴 하는 거 같아요. 그중에 이제 오징어 과자. 오징어 들어가봐요. 그럼 얼마나 들어갔다고. 네. 근데 아까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네. 네. 중국 얘기하기에 앞서서 탕후루. 네. 요새 지금 한국의 초딩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탕후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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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일종의 중국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떠세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시장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라탕이랑 탕후루는 중국 음식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국분들보다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중국에 갔을 때 너도나도 탕후루 집에 줄을 선다거나 너도나도 탕후루를 배달시켜 먹는다거나 무조건 마라탕, 점심은 마라탕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약간 한국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약간 단맛과 매운맛은 굉장히 뇌를 자극할 만큼 자극적이면서 중독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분들이 현재 미국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불닭에 그렇게 막 정말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제 불닭은 다 맛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고 유럽분들은 이제 시작이라면 사실은 불닭이 나온 시기가 좀 되잖아요. 거의 한 10년 되니까 그동안 이제 다 맛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매운맛을 찾는 게 마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라의 장점이 뭐냐면 속이 쓰리지 않아요. 입만 얼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좀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냥 이런 생각하는 게 그 틱톡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국의 문화를 그렇게 가까이서 접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중국 노래를 듣는다거나 중국 음식을 가까이서 볼 일이 진짜 없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틱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쓰는 백그라운드의 뮤직들 중에 중국 노래 베트남 노래가 생각보다 많아요. 꼭 그게 가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좀 익숙해진 건 아니었을까. 하긴 저도 이렇게 애들 보는 유튜브 보면 진짜 이렇게 파인애플을 통으로 꽂아가지고 2만 원 파인애플을 이렇게 설탕 물에가지고 초대형 탕후루 만든다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나름의 것도 재미이고 유행.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의 탕후루의 인기 속도를 보면 유행이 꺼지긴 할 것 같지만 대중적으로 남물 것 같긴 합니다. 대만 카스테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대만 카스테라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만 카스테라가 사그라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팁에 나왔던 식용유를 넣어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 갑자기 발을 끊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SNS의 차원이 좀 많이 달라졌고 소비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만 카스테라를 드셨던 분들이 20, 30대였다면 지금의 탕후루는 10대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식용유 때문에 몸에 나빠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생 분들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 인기가 지금처럼 폭발적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중적으로는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있긴 합니다. 감히 비교를 하자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탕후루 마라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살던 세계와 SNS가 주는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이 탕후루의 영향력을 뭐로 반대로 빗겨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대박이 난 한국 핫도그 핫도그가 대박이 났어요? 네네네. 핫도그 진짜 엄청 아니 핫도그는 자기들 거잖아 그 있잖아요. 그 안에 치즈 들어있어도 쭉 해먹고 그 감자 붙여져 있는 이게 아 그 도깨비먹만이 네네네.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 난리거든요. 정말 지방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프랜차이즈로도 있고 거기도 진짜 이렇게 기름통에다가 핫도그 하나씩 꽂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요? 네. 미치겠네. 그리고 그걸 집에서 정말 해먹고 치즈 스틱 꽂아가지고 그 빵 반죽 만들어서 그리고 꼭 설탕 다 뿌려가지고 외국 분들은 사실 핫도그를 먹거나 콤도그를 먹을 때 그렇게 설탕을 막 비벼서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것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막 이러지만 거긴 그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SNS의 세상에 살고 있다. K-푸드가 인기 많은 게 이게 사실 SNS라는 게 유행을 엄청 타잖아요. 한번 쫙 올라왔다 쫙 꺼지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악권도 한번 유행을 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유행을 탔다 꺼지는 SNS 콘텐츠처럼 K-푸드의 인기도 잠깐 지금 반짝 관심 받았다가 사라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회사가 대박이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K-푸드가 대박이 났는데 한국 회사가 대박이 나진 않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K-푸드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K-푸드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해외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네. 제조를 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그거를 물류로 다 실어서 물류비를 다 드렸을 때 사실은 그 나라에 있는 제품들과 가격으로 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브랜드의 힘이 너무 폭발적으로 커서 이게 두세 배 비싸도 사줄만큼 브랜드의 영향력이 있지도 않는 상황이긴 한데 K-푸드 자체는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미국 회사,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 중국 회사, 일본 회사, 동남아 회사 다 지금 한국 플레이버, 한국 제품을 만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가 한국 제품을 만들어서 터지는 케이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에이샨 푸드를 만들어서 한국의 컨텐츠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K-POP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유명해지지만 한국 브랜드가 정말로 유명해지고 있는 건가? 한국 회사가 정말로 더 이거에 정말 버프를 받아 커지고 있는 건가는 사실은 좀 미지수고 와...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음식 산업, 산업, 음식 문화 문화하고 산업을 조금 구분해보자면 우리가 일본식 스시나 회나 초밥을 많이 먹지만 일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만드는 걸 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음식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뭘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를 우선 꼽는데 제가 어디 가나 정부의 지자체 분들을 만나거나 좀 큰 대기업 분들을 만났을 때 늘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한국 K-푸드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유명해졌다더라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완판이 됐다더라 이런 거 말고 왜 완판이 됐는지 어떠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완판이 된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현상과 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 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냐면 그럼 제품을 만들 때 다 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엄마 손맛으로 약간 이게 터질 것 같다. 아니면 아 김밥이 잘 됐으니까 나도 김밥을 해볼까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회사가 성장을 못할 수 있죠. 그렇죠. 대기업들이야 한두 제품이 망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한두 제품이 망해버리면 회사에 존폐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김치가 잘 된다는 어떤 김치가 정확하게 잘 되는지 그리고 매운맛은 어떤 매운맛이 잘 되는지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된다고 하면 각 나라별로 어디에 왜냐하면 어느 나라는 카투르 치즈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까르보나라가 잘 된다면 또 미국에서도 동부 서부 나눠서 어떻게 잘 되는지를 좀 데이터를 봐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품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감을 잘 못하는 게 K푸드가 잘 됐다 그랬을 때 김밥이 완판됐대 김밥 팔아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번 거야 근데 김밥을 걔네만 만들 걔네가 만든 김밥이 팔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서 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김밥이 잘 된다고 했었을 때 어느 주에서 잘 되는지 왜냐하면 동부 서부 나눠서 잘 되는 데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H마트가 한 번 저도 우연찮게 얘기가 봤는데 홍진경 유튜브 채널에 H마트가 나와서 했던 것 중에 그 홍진경 씨가 이런 걸 얘기해요. 그 H마트 담당자한테 LA가 H마트가 제일 잘 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텍사스가 제일 잘 된다고 이러거든요. 텍사스가? 사실 이런 거는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미국 전역을 다 마케팅을 못 한다면 H마트가 제일 잘 되는 텍사스로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이야 진짜 저는 홍진경 씨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K푸드 한인마트가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LA 한인을 떠올렸을 건데 난데없는 텍사스 근데 이번에 저희가 LA 갔었을 때 저희가 텍사스 휴스턴을 갔었거든요. 근데 H마트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한국 슈퍼마켓이었다면 이제는 A세안 슈퍼마켓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와 사이즈와 규모가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갔을 때 한국 슈퍼마켓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A세안 슈퍼마켓 그런 식의 데이터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데이터를 보고 나도 H마트가 텍사스 제일 잘 돼요 라고 하더라도 진짜 한국 제품이 잘 팔린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비비고의 만두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잘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비비고 청정 팔도 이런 대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R&D 팀이 있거나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리서치 팀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만 좀 열어볼 수 있어도 실제로 저는 K뷰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케이스는 물론 아머리 파시피 같은 대기업들도 있었지만 작은 한국에 있는 뷰티 브랜드들이 빠르게 그 시장에 들어가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나라에 맞게 색깔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이즈를 변경하고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식품의 가장 큰 허들은 MOQ가 너무 커요 MOQ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초도 생산량 라면 같은 뭐 팔도나 이런 데 삼양에서 나오는 라면 같은 경우는 1차 초도 생산량이 한 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50만 개 근데 유통기한이 6개월이에요 근데 기름에 튀긴 유통면이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나면 쩐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거의 3, 4개월 안에 그걸 다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배를 띄워서 미국 가서 미국 전역에 다 까놨는데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턱대고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스타트업들이 알아야 저희도 가서 뭔가 시도해보고 어느 정도 리스크도 줄이고 위험성이나 이런 실패 사례를 줄일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문제가 너도나도 카피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만들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무서우니까 김치 시즌이 잘 된대 김치 시즌이 만들어 이거 대기업 것도 있지 않아요 대기업도 이거 흉내내서 만들었죠 많습니다 한 20개 됩니다 20개 돼요 근데 그 이유도 많은 분들은 아마존에서 1등 했다고 대박나니까 그 따라한 거잖아요 네 다들 뭐 그냥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 물론 만든 창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된 금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엔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잘 됐다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냉동김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너도나도 그냥 불닭볶음면 아류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너도나도 김치 시즌을 만들어야 되는 상어밖에 안 생기고 너도나도 그냥 비비고 만두가 잘 되는 만두를 만드는 거고 너도나도 갑자기 김을 만들거든요 조미김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갔었을 때 중국 저희가 8개 빅바이오드를 만났는데 다 조미김은 싫다는 거예요 왜요? 검은 반도체라고 엄청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너도나도 다 만드니까 쌓을 수 있는 거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얘는 이렇게 싸게 만들면 얘는 영업이익이 나 않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무리 500억 1000억 나오는 제조사도 두세 개 제품이 망하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김이 미국가 잘 된대 광천김이 중국 가서 대박났대 그럼 우리도 김하자 그럼 광천 대박난 거 뭔 거 같아 김치맛 김인 거 같아 명란 김인 거 같아 그냥 다 똑같이 만들면 결국에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나는 광천김 가져갈 건데 대신에 너 걸 가져갈 테니까 10% 싸게 해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케이푸드의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오픈소스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피 제품이 좀 많다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가 커야 돼요 정말로 브랜드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맛있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브랜드가 커야 되는데 브랜드가 크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인즈 케찹보다 오뚜기 케찹을 좋아하는 건 오뚜기 케찹을 한 20년 이상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브랜드로 이게 인지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5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케이푸드 잘 되니까 투자할게 매출 얼마야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해외 나가보면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진짜 호주의 지방도시를 가도 에이시안 소이소스 하면 기꼬만 그리고 일본만 간장 그리고 당연히 아지노모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치미 그리고 SMB 시치미 그리고 팔도 삼양 불닭볶음면 이런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삼양 불닭볶음면 예시를 많이 내는데 10년 된지는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 안되돈 대돈 계속 그걸 밀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닭이 있는 거지 근데 불닭은 진짜 해외에서 많이 찾아요? 엄청 그냥 불닭은 이제 약간 넥스트 레벨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려면 브랜드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더 맛있어요 더 싸요가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의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눠가면서 얘기하는 이 작업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그리고 투자사들이 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매출로서만 계속 푸시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싸게 많이 파는 것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주신 말씀은 케이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데 확실히 맞아요 물 들어왔는데 이거를 진짜 그 산업으로서 탄탄한 역량을 갖추려면 일본의 기고만이라든지 시침이라든지 일본 푸드들 회사들이 전 세계 글로벌 회사가 된 것처럼 육성을 하려면 일단은 진짜로 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성이 굉장히 미투 제품이 많은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세 번째는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야 그 수많은 미투 제품이 나오건 그런 부분도 방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은 케이푸드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고 하지만 이거는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훨씬 더 탄탄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국가의 특성도 있을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던 바이어들의 특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거를 직접 나가서 자기가 유통망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결국은 현지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바이어들과 상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바이어들을 상대할 때 국가별로 특징들이 좀 있어요 되게 많은데 국가별로 특징보다는 제가 해외 수출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드리는 팁이 있어요 한국에서 유통을 해도 편의점에 유통을 하는지 이마트에 유통을 하는지 트레이더스에 유통하는지에 따라서 스펙이 다 다르잖아요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가려면 벌크의 할인 묶음이고 편의점은 한 번에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소용량 패키지고 이마트 경고는 범들인데 단상자가 들어있는 그것처럼 어느 채널에 들어갈 건지를 고민하고 제품을 만드셔야 돼요 모든 채널에 다 들어가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어는 제가 봤을 때 불닭 말고는 불닭이랑 신라면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맞춰서 그 채널에 맞춰서 스펙을 다 만들겠다 그럼 뭐 저는 파이팅인데 사실 그거 만드는 것마다 다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국을 가신다고 치면 미국이 아마존에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월마트에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트레이더스에 들어가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스펙이나 특성을 바꾸셔야 되고 유통까지 염두에 두고서 식품을 기획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편의점에서 살던 물건 이마트 가서 안 사잖아요 그렇긴 하죠 똑같은 허니버터 아몬드라고 해도 허니버터 아몬드가 편의점에서는 조그맣게 팔고 트레이더스에서는 더 크게 팔고 이마트에서는 그 중간 사이즈를 팔고 아니면 번들룸은 가서 파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채널이 틀린데 그리고 쿠팡에 들어갈 때 다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갈 때 다르고 자사물에 들어갈 때 다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가 다르니까 그처럼 내가 어디 채널에 들어갈 건지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수출할 때 어떤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냐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수출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아 나 다 해줄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는 걸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한 채널이 들어가서 대박이 나면 다른 채널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에서 잘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마트에서 연락이 오고 이마트에서 잘 되면 당연히 트레드스에서 연락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대박 났다는데 안 그래도 미투 제품도 만드는데 유통 입장에서야 야 저게 잘 팔린다 그러면 우리도 소싱해봐 이게 바로 나올 것 같네요 저희가 CU에서 김치우동을 커버로 했는데 원래 이게 겨울 시즌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도 잘 되고 봄여름 가을결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우리도 이거 김치우동 하고 싶어 롯데스퍼에서도 하고 싶어 GS판의점에서도 하고 싶어 GS스퍼에서도 하고 싶어 트레드스에서도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거기에 패키징을 더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제품과 내 제품의 특성이 어디에 맞고 어느 채널에 들어가길 원하는지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버리면 사실 바이어들은 다 처음에는 되게 되게 멋있고 막 꿈 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야 내가 막 컨테이너나 여기 잘된 맛 백 컨테이너씩 가져갈 거야 이러면 뭐 꿈에 부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동키호테랑 계약을 일본 바이어랑 계약을 하고 동키호테에 본사까지 들어가서 동키호테 바이어를 MD를 만나고 실제 동키호테 깔리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반이 넘었어요 살려면 그냥 사면되지 그걸 1년 반이나 왜냐하면 FDA 공장 등록도 다 해야 되지 FDA 수출 등록 해야 되지 라벨맹 작업 해야 되지 원료 중에 또 일본어에 못 들어가는 제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그거에 맞는 또 스티커 작업 다시 해야 되지 디자인 작업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에 또 다시 일본 그쪽에 가서 FDA 작업해야 되지 한국어 같은 거 확인해야 되지 관세 확인해야 되지 FDA 관세 확인해야 되지 이런 것들 거기에 또 그거 서류 다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또 다 보내서 거기 있는 또 담당자들 점장들도 교육시켜야 되지 이 작업이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시기 보다는 채널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본 한 시장이라고 해도 너무 일본 가서 시장 조사한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백화점 식품 코너 갔다 편의점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생각하는 게 동키호테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동키호텔 다 보셔라 왜냐하면 동키호테가 또 어느 지역에 있느냐랑 달라요 저희가 마지막에 작년에 도쿄 갔었을 때 한국분들이 많이 오는 도쿄 관광지 말고 완전 한국분들이 안 가는 정말 일본 분들이 가는 도쿄 도쿄 완전 약간 서브 지역에 동키호테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전자레인지가 5단이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와 25개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동키호테가 잡화점이잖아요 요즘 식품점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옛날에는 잡화점이었다가 식품으로 변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다이소가 식품점으로 변한 것도 몰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다이소가 약간 잡화해서 식품으로 변한 건데 냉동식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동키호테가 한국에서 동키호테라 그러면 예전에 신세계에서 한번 들여와가지고 피에로 이런 특이한 거 파는 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여전히 그런 걸 팔긴 하지만 식품의 카테고리가 되게 많이 늘었고 그 식품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상온 카테고리보다는 냉동 카테고리가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해서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지켜봤더니 실제로 냉동식품을 사시는 분들이 10대 2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이상 음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몇십 년을 음식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긴 너무 힘드시잖아요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냉동되어 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 자전거 바구니에 실어서 가시는 거예요 집에 아 거기서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전자레인지까지 돌리기까지만 하는 거죠 아 집에 전자레인지도 없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냥 딱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연세들이 로봇톤이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소비 패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제가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연찮게라도 근데 이제 요즘은 에이티나 코트라 한국 문화 무역협회 그리고 중기청 이런 데에서 실제로 정말 빅백바이오들 매칭바이오들을 매칭해주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로 저희가 갔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빅바이오들을 만나요 두바이 갔었을 때도 저희가 까르프바이오를 만났거든요 그럴 정도 빅바이오들에 대한 이제 에이티가 그런 행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빅바이오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빅바이오들이 사실 저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안에 이분에게 저의 매력 발산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김치씨 너무 맛있어요 저 유키 나왔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너희 까르프 가봤는데 이 동네 까르프 저 동네 까르프 다 가봤더니 이 동네 까르프 가봤더니 냉동식품이 잘 되더라 근데 우리 냉동식품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김치씨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같이 제안을 했었을 때 바이오들은 이 친구 수출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아까 유통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판매 채널에 대한 고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유통 채널에서 어떤 소비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바이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요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 제품 하나 팔려고 그 정도의 리소스를 쓰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 김치씨지닝도 되는데 이런 제품도 되고 냉동 제품도 되고 심지어 난 냉동제품을 한국에서 카카오 메이커에서 팔아봤고 고객들의 반응의 리뷰는 이랬어요 제가 다 가져가요 냉동은 어떤 거 파셨어요 저 이제 뭐 멘보샤 떡볶이 핫도그 그리고 김치 소세지 닭가슴산 소세지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건 삼색 전 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너희가 원한다면 이것도 바로바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 이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어 얘 하나만 만나면 한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 한꺼번에 해결이 되네 그러면 김치 시즈닝 유사 제품 하나 갖고 와서 우리한테 가격으로 더 싸게 해줄게 매력 오피를 하는 애보다 서울시스터즈가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울시스터즈는 푸트컬처랩의 브랜드가 서울시스터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명이 김치 시즈닝 근데 아까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뭐뭐 있어요 지금 코로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최근 출시한 지지 한 2, 3주밖에 안 되는 게 메일리업이랑 같이 나오는 카레 이거? 네 비프 카레 맵콩 비프 카레 네 이게 저희가 메일리업이랑 콜라보 갑자기 우리 홈쇼핑 분위기로 이건 카레에 김치 시즈닝 아 직접 카레를 만든 게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을 네 콜라보 네 그래서 맛이나 기획이나 디자인은 저희가 다 같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카레 안에 김치 시즈를 넣어서 맛을 잡았고 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신제품 아 이 제품입니다 우리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광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요 G마켓 단독이기 때문에 G마켓 가서 사시면 됩니다 아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네요 네 온라인 단독 아 그것도 G마켓 단독 야 쿠팡에서 못 사는 네 야 G마켓이 칼을 갈았네요 그리고 또 동원 동원 양반 김이랑 콜라보한 김부각 김부각 아 이거 이거 네 음 그거는 요즘 미국에서도 반응이 좋고 중국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고 저 이거 그 집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맥주 먹으면서 먹어봤는데 느낌이 약간 저 느낌이에요 그 김치부침개 먹으면 그 꼬다리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 영주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 앞에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꼬투리 맛이 같다 아 먹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꼬다리가 맛있는데 그쵸 그쵸 이건 잘 구워야 그쵸 그쵸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CGV랑 같이 콜라보한 김치 팝콘 그리고 김치 과자 김치 과자는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팔도랑 콜라보한 김치 짜장면 짜장면 네 그것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치 아몬드 아몬드 맛 독특하더라 아몬드가 사실은 미국분들 전용을 만든 건데 미국에서 반응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몬드, 부각, 짜장면 그리고 저희가 성경김이랑 만든 또 김치 바삭김 그렇게 해서 한 15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아니고 수출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해보면 바이어들은 한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로서 인지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최소한 전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있어야 브랜드로서 인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개에서 10개 정도로 꼭 만들고 싶었는데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제품은 한 번 만들어서 워낙 MOQ라는 거에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해외 나가도 터질 수 있는 동시대의 제품이었으면 좋겠다와 두 번째는 제일 고민했던 건 스타트업, 식품 스타트업이 항상 고민하는 건 대기업이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외에도 대기업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경쟁 사회니까 물론 사실 많이 속상하기도 해요 김치 시즈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정말 만들었지만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다 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과 빠르게 콜라보를 한다면 대기업분들이 카피보다는 협력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브랜드가 좀 젊었고 또 실제로 20대, 30대 분들의 여성분들이 많이 쓸 것 같지만 남성분들의 구매력이 좋아요 남자들 뭐 해먹기 귀찮아서라도 해먹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김치 시즈닝을 구매하신 고객님들한테 전화도 자주 돌리면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다 보는데 신기한 게 30대 남성분들 중에 결혼을 안 하신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분들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365일 하세요 다이어트를?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진짜 막 닭가슴살만 막 웃는 건 아니지만 되게 탄단지를 잘 지키고 헬스장을 주 2회 이상 가시는 한국의 30대 싱글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먹는 게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 김치 시즈닝을 많이 뿌려 드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의외다 저희도 보면서 진짜 저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당연히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시지 않까 했는데 그거 남성분들이 많고 또 더 재밌는 건 캠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캠핑? 남성분들이 대부분은 음식 구매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하세요 그쵸 밖에 가서 와이프 시키면은 혼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딘가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여성분들이 뭔가 준비를 하시고 남성분들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캠핑은 유독 유독 남성분들이 음식까지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리네잇이라는 이런 개념과 양념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후두로맞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캠핑하시는 남성분들의 구매력이 좋죠 마지막으로 K푸드의 발전을 위한 재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를 좀 아직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좀 예쁘게 많이 응원의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고 좀 서투른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대기업처럼 큰 막강한 자본력과 많은 몇백 명의 팀원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혼내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예쁘고 어린 양을 바라보듯이 뭔가 치열한 경쟁에서 좀 빠져나가시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거 베끼지 마시고 어린 양으로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또 대기업 분들도 좀 이 제품이 왜 잘 됐을까를 분석하시는 건 참 좋지만 카피보다는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지금의 이런 K뷰티의 산업이 단순하게 대기업만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정말 그 모든 걸 다 쏟아볼 만큼 열심히 했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흥망성세를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저희보다 더 작은 식품 스타트업들이 큰 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싹이 좀 밟히지 않도록 많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하게 어떤 개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성장을 했고 어떤 유행을 탔을 때 성장을 하는 거는 그때는 될 수 있지만 정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 사실 음식은 음식 자체도 워낙 다양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과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 우리 K푸드를 선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생겨나면 뭐 어떤 때는 얘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치 시즈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뭐 부각에 카레에 나중에는 뭐 게장도 김치를 김치 시즈닝으로 담궈먹고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김치 주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쉽지 않겠지만 어디선가 또 터질 수도 있지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푸드컬처랩의 안태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 조표랑 손익계 안사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그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